파앙강 말레이시아 중동부 파앙주를 흐르는 강 길이 435km로 페이라크주와의 경계에 있는 반도 중앙산맥에서 발현하는 젤라이강과 켈란탄주 및 트랭간우주의 경계 산지에서 발현하는 템벨링강들과 합류하여 환탄의 남동쪽 40km 지점에서 남중국해로 흘러든다. 강어기에 있는 페칸에서 반도의 종단철도가 지나는 콜라크라우까지는 전기선이 다닌다. 유역에서는 고무, 쌀, 코코야자 등이 재배되고 주석광산도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역에서는 고무, 쌀, 코코야자 등이 재배되고 주석광산도 있다.